기도 한 번 하고 갑시다, 여러분. 하느님 아버지 알라시 부처신이 또 누가 했냐? 마리아님 뭐 다 전부 다 모든 신이시여, 제발. 오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결정 하나만 나게 해주세요. 볼리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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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 볼리베용 오 볼리베용 볼리베용 잠깐만 볼리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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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볼리베용 볼리베용 noch 아 난 그만 맞아야되는데 뭘틴없다 나한테 끊었어 진한테 썼어 회전 신부 또 걸렸잖아요 아 미안 까불다 진짜 올리베어 사이트 잡을 수 있겠어? 앞에서.. 앞에서 도발하는 거 봐 견제 좀 해 야 견제하려고 나가다가 이렇게 쳐 뒤지는데 어떻게 견제를 하고는 그러냐 야 잠깐만 아 말이야 어 요틸 무섭네 오우 더블킬 개꿀 오우 개꿀 진을 버리고 한번 다녀볼까? 아 근데 누구에게 다녀야 되냐 얼마 붙어다닐 사람은 없네 누가 나갔냐 쉔 진짜 개판이다 개판 쉔 나가는 거 보소 아 아 아니요 누가 하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이겨 한미는 없잖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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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나 죽는다 아 이제 제드 딜 견딜 수가 없네 아 볼배만 칭찬해요 볼배만 잘하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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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어 나 빨간불이었지 오우 오우 맞네 잠깐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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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가 아파 갑자기 가이온 강등 되자마자 컴퓨터가 아파 갑자기 갑자기 컴퓨터가 아이온 강등 아이온 강등 아이온 강등 아이온 강등 뭐야 나미님 기뻐했겠지 속보 속보 옆방 아이온 1이라고요? 오고 어떡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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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말로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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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성취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온 아이오로 복귀하라고요? 아 내려줘 그러면 그렇게 말할거면 내려줘 뭐 어떡해 안 내려가지잖아 아아 주경패를 해도 안 내려가집니다 여러분 아이온 다시 아이온으로 보내줘 그러면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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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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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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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온 감사합니다 화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피우 모멘스 레이터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 때 신나는 노래 2dm 천원 감사합니다 즥 만약 이 아어 아니면 누가 인티어 어디세요 하면은 저 랄드 에어 이럴 것 같은데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 으악 으응 ози 술 사와야겠다 맥주 하나 꺼내올까?